리본 하나 둘 셋 리본 정답 시기지에서 싸우는 분들이 이쁜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렇게요? 이거요? 소희 저희 가사 좀 주세요 MC 마음속에 가사 좀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정이 3점 왔어요, 지금 그것도 충분합니다 하나 둘 셋 Anthony 하나 둘 셋 습! 땡!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습처럼 들일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짧은 거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주세요 하나 둘 셋 기강이 입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저 소리 저 소리 기강이 맞고 바꿀 때 소리 어 쫄쫄쫄쫄! 과연? 지금 뭔가 떠오를 거 같아요? 그래요? 하나 둘 셋! 비가 오는 날에! 정확하게! 비가 오는 날에! 정답! 어떻게 맞춰서 이걸! 잘한다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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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진이 밀당의 고수다. 굉장한 억울 능력이 있어요. 현재 정수! 정답! 몇 조건 좀 더 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. 아 그럼요. 좋습니다. 짧은 버전 9번째. 하나 둘 셋! 들으셨어요? 조건 조건! 송쿵송쿵 나오거든요? 지금 라이드모드 알아주신 분들 있는 것 같고요. 난 몰라서 이거 말해줘야지! 하나 둘! 아 잠시만요. 몰라 이거. 희망을 걸어. 거기까지! 하나 둘 셋! 물었다! 하나 둘 셋! 정답! 희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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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나이 지나간 소리를 본적 하셨어요. 예! 희망! 희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